그런 아이들을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ADHD에 대해서도 동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만 우울증에 대해서도 지친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요 선생님 쟤는 왜 맨날 자도 나왔나 내버려 두면서 저만 하라고 그래요 짜증나요 제가 만든 노래 손가락질 맞소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입는 데는 자기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단하는걸 판타지나 입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입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악붙한 마음을 견해고 있어 자 노래 같이 부르세요 손가락질 마 박수치면서 박수치면서 점관은 기계냐고 큰달 없으나 서글픔을 입는 데는 자기 최고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